인터넷 뱅킹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OTP나 보안카드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안카드는 고정된 숫자들이 적혀있어 한 번이라도 유출되면 보안생명은 끝입니다. 그래서 1분마다 값이 바뀌는 OTP가 점점 애용되고 있죠. OTP는 1분마다 일회용 6자리 비닐번호를 생성합니다. OTP라는 이름풀이 역시 원타임 패스워드, 일회용 비닐번호입니다. 비밀번호가 유출되어도 최대 1분만 사용가능해 보안카드보다 안전하죠. 또 현재 출력된 6자리 비닐번호를 알아도 다음 나올 비닐번호를 알 수 없습니다. 이는 아주 큰 장점이죠. 이제 OTP의 원리를 알아볼까요? OTP에는 시계와 배터리, 그리고 비닐번호를 출력하는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OTP 표면에는 각 기기마다 다른 고유번호가 적혀있는데 고유번호에 해당하는 비밀키가 은행과 OTP에 동일하게 저장됩니다. 이 비밀키는 랜덤하게 생성되거나 전용 생성기를 통해 만들어진 뒤 보안장치에 바로 저장되기 때문에 OTP 주인이나 은행 직원도 알 수가 없습니다. HMAC 샤라는 해시함수 기반에 어떤 똑똑이가 만든 암호화 기법을 사용해 비밀키와 현재 시각을 더해 OTP를 생성합니다. OTP 기기와 은행에서 각각 동일한 방법으로 OTP를 생성하기 때문에 비밀키와 시간만 같다면 동일한 6자리 OTP가 생성됩니다. 이 방법으로 은행은 고객들이 인증 요청한 OTP 번호를 검증하죠. 자, 여기서 생기는 궁금증. OTP 시간이 은행과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론적으로 시간이 달라지면 OTP 결과 값도 달라질 테고 그러면 은행은 승인을 안 해주겠죠. 하지만 은행은 아주 관대합니다. 시간 오차를 낼 것을 미리 예상하고 있습니다. OTP에서 출력된 값이 1분 전이라면 은행에선 아, OTP가 1분 늦는구나. 오케이, 이번 거 승인해주고 내 시간도 1분 전으로 맞춰둘게 라고 판단하고 보정합니다. OTP를 사용하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최초 등록 시 동일한 시간으로 동기화되어야겠죠. OTP와 은행 간 비밀키와 OTP 생성 방식이 일치해야 합니다. 비밀키는 무작위로 생성되거나 파생 알고리즘을 통해 생성되어야 하며 비밀키 생성 즉시 변조방지 장치에 저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OTP의 무단 적금 및 사용으로부터 보호되어야겠죠. 요새는 카드 형태의 OTP도 있으니 보안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기회의 OTP로 바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평소 궁금했던 IT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